최근 성희롱 논란이 휩싸인 하나생명 e스포츠 클리드 김태민이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클리드는 소속사 쉐도우 코퍼레이션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온라인으로 가까워진 여성분들과 대화하면서 문란하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이었다라며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저급한 대화로 상처를 드린 분들께 가장 먼저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팀과 동료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클리드의 소속사 쉐도우 코퍼레이션은 올해부터 우리와 함께한 클리드 선수와 소통 및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지금의 잘못을 앞으로 노력으로 덮을 수는 없겠지만 소속 선수들과 적극적 소통은 물론 법무법인 등 자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양교육 및 심리치료를 포함한 구체적 관리를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다시는 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실천하는 에이전시가 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수 본인 역시 깊게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여성팬 A씨가 클리드로부터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포커스의 고정현 기자입니다.